그럼 저 먼저 잠자리에 들겠습니다, 사장님. 어이, 노론. 거기 내 자리다. 네 자리, 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? 제가 누우면 다 제자리라 말씀하신 분은 사형이십니다. 저리 안 꺼져? 야, 오늘 왜 이러냐? 사형께서는 정말 왜 이러십니까? 두 분 뭐 하십니까? 너도 빨리 와서 자라. 아니, 김인식 위생 자리는 여깁니다. 김인식 위생은 잠버릇이 험하니 벽 쪽에서 재우는 편이. 됐다. 그냥 자던 대로 자. 아닙니다, 사형. 잠깐, 제 잠자리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. 소리. 저 소리 못 들었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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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미효로서 구미효. 난 오늘 이 방에서 잘 생각이니 그렇게들 알게. 야, 사형. 그럼 제 자리는 여림사용방으로 하겠습니다.